5월 9일 화요일에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아름다운 선거로 치러질 수 있길 기원하는 온골 5,100km 먼길뛰기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일주가 주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아름다운 선거기원 대한민국 온골 순회 5,100km 먼길뛰기 대회가 4월 17일부터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되는 울트라 마라톤으로 전국 모든 시, 군청 소재지를 거치는 코스를 양 63일에 걸쳐 하루 평균 84km 거리를 뛰게 되는 대회입니다. 김정은 선생님의 애국 애민의 정신으로 또 곧 있을 대통령선거에 공명선거를 홍보하면서 대한민국 5,100km를 완주해서 여러 달리민들의 상원에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의 아름다운 선거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져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더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한국선거방송뉴스 민지선입니다. 한국선거방송뉴스 민지선입니다. 한국선거방송뉴스 민지선입니다.